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2월 월간 견적인데요. 이 2월 월간 견적,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당장 컴퓨터 사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초치는 일이 되겠는데요. 이번 달은 PC 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하면 당연히 재매출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표를 만들면서 봤는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PC 부품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선정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방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장이 아예 가동을 멈추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 때문에 주로 사용하던 부품을 추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인기 있는 제품들은 국내 물량이 벌써 독나가지고 뭐 판매물이 없거나 아니면 품절이 됐어요. 아니면 구하더라도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기에 적합한 시기라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최대한 요 지금 표를 짤 때 대처품을 짤 때 그나마 품질 차이가 없는 제품을 골라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베스트 픽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랜드 가격 상승으로 SST 가격도 올랐고 아직 성수기 시즌이라서 가격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3월 중순쯤 돼야 내려가기 시작할 텐데 멀었죠. 여러모로 상당히 안 좋은 시기더라고요. 물론 뭐 가격 상승폭은 전문달 대비 비교하니까 100만원일 때 한 103만원 좀 될 거고 한 170만원쯤 되면은 한 180만원 가까이 정도 이런 식으로 올랐더라고요. 뭐 3%에서 5% 정도 올랐던데 음... PC방비 낸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튼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업자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동감하시잖아요. 당장 우리도 팔려고 해도 물건 없잖아요. 여튼 짧게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월 견적 1부, 2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30에서 120만원대 1부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30, 40만원 AMD 사무용, 영상, 감상용 간단한 가정용 PC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왜 AMD로 딱 정해놨죠? 인텔은 이 라인업이 펜테온 골드를 써야 될 거예요. 펜테온 골드가 물론 IPC는 높아서 약간 빠릿함은 있습니다만 그거 빼곤 다 단점이에요. 코어 숫자가 2개밖에 안 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간단한 캐주얼 게임에서 제대로 못 돌려요. 사무용도도 약간 하드하게 쓰기 시작하시면 분명히 이 코드코인 2200G보다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라이전3 2200G가 우선이 됩니다. 어? 저번 달에 3200G를 안 그랬어요? 제가 2200G가 금방 품절이 날 줄 알고 국내 2만개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200G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물건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2200G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품절이 나면 혹은 입원하고 만원 차이로 가격이 줄어든다면 그때 3200G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쓰시면 됩니다. 쿨러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320 양자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좀 더 싸죠? 물론 제가 A320 EX A320 M 게이밍 빼고는 쓸모있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너무 올랐어요. 이게 74,000원 처음에 그 정도 하던 게 지금 8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후자를 추천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200이나 3200은 크게 전력 소모도 하지 않으니 A320 M-Pro 얘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요. 맥스랑 맥스 아닌 버전이 있을 텐데 이거는 M.2 사용할 수 있는 게 맥스 버전이고 M.2 못 쓰는 게 일반 버전이니까 여러분의 SSD 뭐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특히 EX A320 M로 갈 때는 3600까지도 커버가 잘 되니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는 분들 후자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 메모리 4기가 2개를 넣었어요. 아니 8기가 1개 넣으면 되지 왜 4기가 2개 넣었냐 얘기하실까봐 살짝 읊고 지나갈게요. 이거 내장 그래픽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기 위해서는 듀얼 채널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짝수로 메모리를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기가 2개 가는 게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잘 나와요. 그거 말고도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소폭 있고요. 그러니까 꼭 짝수로 가주세요. 4기가 2개로 나중에 부자할 것 같다. 그럼 8기가 2개 가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아시다시피 이 CPU 안에 들었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겁니다. 배가 8 사용할 거고요. 2,200이든 3,200이든 똑같이 배가 8을 씁니다. 이거 성능은 어느 정도 돼요? 지포스 GTX 750 정도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4타 방식이죠. 이거 250기가 이거를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S 기간 빡빡하고 분량이 잘 안 나오고요. 좀 더 빠른 가성비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PN98에 쓰시면 돼요. 이거는 M.2 970 에보의 OEM 제품입니다. 사회상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하지만 OEM이다 보니까 AS 기간이 1년 아니면 3년으로 다소 짧고 가격은 좀 더 저렴합니다. 1,2번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근데 2번 선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맥스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 클래시 2 500을 넣었는데요. 이거 왜 300이면 커버 안 되냐? 사실 100W 정도 쓸려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잘 하시네요. 잘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 300W, 350W 전격 제품들은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 제품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가성비가 똥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 클래시 2 500 가세요. 여기서 만원 더 내리겠다고 350W 갔다가 진짜 큰 코다 차요. 만약에 싫으시면 그냥 FSP 하이퍼 K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300 케이스를 골랐는데 그냥 H300이 아니고 H300 미니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D 럼 달 수 있고 전면이 깔끔하다는 장점 후면 펜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쿨링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용도로 쓰지 말고 딱 이 3, 40만원 대 견적에 이 케이스 쓰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 견적의 총평가는 저사양 게임 롤 카트 정도는 돌아갑니다. 사무용도 엑셀 한글 웹서핑 아니면 간단한 영화 보는 거 프레시드 영화 이런 거 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다만 윈도우 7 깔 경우 라이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기준으로 합계 금액은 34만원 정도로 여기에는 공인비와 윈도우 그 정품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다소 실제 구매가는 상승할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3, 40만원 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50만원 대 60만원 대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50만원 대 안자고도는 기대했지만 50만원 대도 여기 들어가요. CPU는 9100F로 썼어요.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체할 제품도 없습니다. 10만원에 이거보다 성능 좋은 CPU 없어요. 새거 중에는. 쿨러 같은 경우는 그냥 내장 쿨러 쓰시면 되고요. 기본 쿨러 내장 쿨러 보드 같은 경우는 H310 프로 VD를 이전에 추천했는데 VD가 지금 거의 품절 상태여서 VDH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거 출력 포트만 달라요. MSI-B360M 박격포 2번은 넣어놨는데 이거는 인텔랜을 지원하고 좀 더 튼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9400이나 9600 같은 거 쓸 때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8700까지도 버텨줍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진 거 오래 쓸 거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 2번으로 가시면 될 거에요. 가성비는 1번이에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게임 요새 램 게임 혼자서 8기가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16기가 정도 가야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2번 팅그룹 메모리는 왜 넣어놨냐. 가끔 삼성전자 메모리가 정말 각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처품을 사용하라고 2번을 넣어놨지만 사실 보통 볼일은 없을까요. 워낙 가격 차이가 미미해서요. 3000정도밖에 차이 안네요. 16기가에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합니다. 9100F는 애초에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외장 그래픽 RX 570 같은 경우에는 1060과 흡사한 성능 그리고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1060보다 1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딱 한 단계 더 높아요. 위에 거는 소음이 덜 나고 발열도 적고 전기도 적게 먹고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대신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밑에 거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줘요. 가성비는 전체 그래픽 카드 중에서 1입니다. 어차피 둘이 돌릴 수 있는 게임은 비슷비슷하니까 약간 더 좋은 프레임으로 조용하게 쓰겠다 하신 분 1번 가시고 나는 가성비가 짱이다 하신 분은 2번 가시면 될 것 같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웬디 블루 그린 가면 안됩니다. 블루를 우선으로 잡았고요. 혹시나 좀 더 안정적인 거 쓰고 싶다 하신 분 4천원 더 주고 삼천정자 860 에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는 왜 PM98을 안 넣었나요? 위에 H310을 가면 엔더트 슬롯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사타로 넣어뒀습니다. 물론 박격포 가시면 엔더트 슬롯이 있으니까 PM98을 가셔도 좋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많이 클래시 2 500을 넣었습니다. 이거 뭐 RX570이 권장이 600이라 돼있던데 물어보신 분이 가끔 있는데 500으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저거 RX570에 9100 넣으면 아마 한 200 와드 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500와드라도 아주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써봤자 펜 주렁주렁 달아봤자 250이겠지. 이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올랐죠. 뭐죠? 전면 메시인 데다가 가격도 조금 올랐고 펜이 무려 6개 들어가 있는 시스크 펜을 추천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름하고 똑같이 6개의 펜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 가격대에 펜 6개 주다 보니까 다소 마감도 떨어지고 강판도 매우 얇아서 조립하다가 쉽게 나사선이 다 나갑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살살 조립하세요. 혹은 조금 더 그래도 튼실한 거 원하시면 펜타스 가세요. 펜은 한 개 줄었지만 가격도 조금 올랐고 강판이 약간 더 두꺼워요. 한 0.1mm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3만 원대는 근남번에 그 밥이에요. 양자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견적의 총평가는 3200이나 2200G보다는 분명히 CPU 성능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외장 그래픽을 넣었기 때문에 FHD 모니터 사용하신다면 웬만한 게임 중옵 정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오버워치같이 좀 저사양 게임은 상업으로도 즐길 수가 있고요. 물론 6코어가 기본이 되는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최소 프레임 유지가 잘 안되서 불편함을 느낄 거거든요. 펜귄 프레임이 이상하게 잘 나오는데 자주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말고 마영점 뭐 던파 이런 좀 구온라인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 이 제품 사시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자 총 합계 금액은 60만 5천원 정도로 마찬가지로 공인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 구매 가격은 요거보다 다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RX5705로 가성비 잡고 견적을 내시면 55만원 정도로 50만원 중반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FHD 중조사양 게이밍 60만원대 인텔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가보도록 하죠. 70만원대 AMD 견적이에요. 이제 FHD에서 중사양 게임도 돌릴 수 있고 코어 숫자가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도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포트샵 이런 거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1번은 라이젠 3500을 넣어놨어요. 2번은 라이젠 2600인데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라이젠 3500이 코어단 성능은 좋아요. 근데 이 라이젠 2600 같은 경우에는 SMT라고 코어를 늘려서 쓰는 것처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6코어 12스레드에요. 스레드 숫자가 많습니다. 코어단 성능은 떨어지는데 대충 이렇게 따지면 돼요. 위에 놓으면 성인 6명 밑에는 고등학생 12명 알지? 고등학생 6명에 초등학생 6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할 때 좋고요. 아니면은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3500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순수하게 게임만 한다면 3500이 좀 더 좋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000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쓰든 밑에 거 쓰든 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터프 프로가 지금 품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럴 때는 기가바이트 B40M 어로스 엘리트 혹은 B40M 박격포 정도로 대체하시면 될 겁니다.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돼요. 약간 소음 감소할 수 있다면 소음이 싫으시면 겜맥스 400V2 쓰면 돼요. 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8기가 2개를 넣었고요. 혹시나 영상 편집하신다면 16기가 2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GTX 1260 화이트 제품을 넣었는데 이거 EX 붙었는 제품이랑 안 붙은 제품이랑 분명히 품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딴 제품 사면 안 돼요. EX 붙은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으로는 MSI 지포스 암을 넣었어요. 이전에 추천하던 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추천하던 제품들 봤는데 일단 인어 3D라든지 인어 3D라든지 엔텍 V2라든지 둘 다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 구하거든요. 못 구하고 그나마 나머지 중에서 괜찮은 거 고르다 보니까 이 둘 중 둘 정도로 좁혀지더라고요. 위의 놈은 히트 파이프 나름 빡빡하니까 온도 적당히 잡히고 갤럭시 괜찮은 AS를 즐길 수가 있고요. 밑에 놈은 전원부 나름 괜찮고 적당한 발열과 소음 그리고 AS는 다소 아쉽다 대신 더 쌉니다. 양자태계를 하세요. SSD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웬디 블루 250개 가든지 그냥 PM982 256 가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고른 보드들은 이거 둘 다 잘 꽂혀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마닉 500 혹은 마닉 싫으면 하이퍼 K500 가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식스팬 쓰든지 아니면 펜타 쓰든지 아니면은 이 DLM21 쓰든지 가면 갈수록 케이스가 마감이 좋아집니다. DLM이 마감이 제일 좋아요. 다만 쿨링 같은 경우에는 DLM이 앞에 제품보다 약간 부족하기도 해요. 약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들이고 사양이 별로 안 높으니까 이 셋 중에서 원화신을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견적의 총평가를 보자면 배그 몬스터 헌터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옵션을 중사양 정도로 중업 정도로 타협을 하면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치티 기준으로 프레임이 뭐 평균 70정도 80정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제대로 즐기겠다면 최소 이 정도 견적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26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상 편집할 때도 정말 가성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순수 게임을 위주로 한다면 3500을 보시고 램 오브 꼭 해주시고요. 내가 작업 병행을 해서 한다. 그럼 2600 정도로 가시면 가성비 좋은 게임이 컴퓨터가 될 것 같네요.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77만원 정도로 여러분 고민비 포함은 약 8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70만원대 AMD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80만원대 인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80만원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9400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해요. 근데 하도 9600 넘으면 안 되냐 물어보셔서 제가 두개 다 넣어놨어요. 9600K 같은 경우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1번 9400F 대비 8%의 성능밖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 사양이 높지 않은 그래픽 카드에서는 게이밍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좁혀지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거 한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신 분들은 8%가 분명히 체감이 될 거기 때문에 2번 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네요. 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꽤나 많이 가격이 좁혀졌어요. 이게 현금계 기준은 3만원인가 밖에 차이 안나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KF를 샀으면 무조건 쿨러를 사야 되는 건 알죠? 그거 한번 언급하고 자 다시 보드 같은 경우에는 B369M 박격포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물론 H310 VDH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급 정도 되면 보드에 돈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적당한 품질의 보드 사서 오래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텔랜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박격포를 우선 추천드리고 요새 윈도우 7 깔아야 된다. 365 추천해달라 하신 분도 종종 있기 때문에 365를 사실 분들은 기가바이트 B360M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릴게요. 요 놈이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 한 180W까지 커버되는 아주 전원부가 튼실한 제품이거든요. 8700까지도 커버가 돼요. 양자태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램은 마찬가지로 8기가 2개를 넣었습니다. 팀그룹은 3000 메모리가 너무 비쌀 때만 고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조택 1660 슈퍼 AMP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 쓸만해요. 다만 요것도 지금 판메모리 한 140개 170개 요 사이인 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품절이 될 것 같아요. 동남꺼 같으니 이게 품절이 나면 컬러풀 아이게임 1669 슈퍼 울트라 요거 3팬이거든요.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요 놈이 좀 더 싼데 펜이 3팬이라서 나름 준수한 클릭 능력을 보여줘요. 조택의 AS가 더 좋아서 위에 걸 먼저 추천하긴 하지만요. 하여튼 양자태계를 하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바로의 표현은 똑같아요. 뭐 따로 설명할 거 없겠죠? 랜디 블러가 가성비고 PM981이 NBA 입문 입문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닉스 크래쉬 2 600W 이제 100W 늘렸죠. 사실 이거 500W로 커버되는데 100W 늘린 이유가 9400이나 9600쯤 되면 차후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욕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2060 이런 걸로 아니면 2060 슈퍼 그래서 파워를 약간 더 넉넉하게 증설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600W로 바꿨고요. 가격 차이는 어차피 만원 정도밖에 차이 납니다. 500W랑 8,000원 만원 차이 나니까 높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쯤 되면 S700을 쓰든지 아니면 DLM2E를 쓰든지 레베카 미니를 쓰든지 이 정도 쓰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신 분만 펜타스로 내려보셔도 괜찮습니다. 80만 대 인텔 견적의 총평가는 3500X를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좀 더 매끄러운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배그, 몬헌, 디비전, 런트 등 최신 게임을 상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FHD 60프레임 정도로요. 9600K는 오버하지 않으면 겨우 8%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상비는 매우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한다면 어차피 포토샵이 6호까지밖에 지원 안하니까 이걸 한번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평가할게요.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84만 9천원 정도로 마찬가지로 공인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80만원 인텔 견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100만원대 AM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만원대 AMD같은 경우에는 3500X가 기본 베이스 퍼스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3500을 왜 추천 안해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거 기억하시죠? 3500X하고 3500은 대략 게이밍 성능이 4%에서 5%는 차이가 날텐데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6%까지도 차이나요. 그정도 차이면 그래픽카드 5% 성능 올리려면 돈 얼마 드려야 됩니까? 거의 1%당 만원정도 돈을 더 드려야 되요. 2060급 부터는 근데 얘네 둘이 가격차 얼마에요? 3만원정도 밖에 안나요. 그러면 3만원 더 주고 5% 성능 잡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3500X를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진짜 빡빡하신 분들만 3500으로 가서 메모리 오버 좀 많이 높게 한번 당겨보세요. 그리고 양쪽 다 발열이 비슷합니다. 어디서 나온 소모인지 못했지만 3500은 발열이 더 나아고 3500은 발열이 더 난다 이러시는데 실제로 저 두 제품이 부스터 클럽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거의 같아요. 한 2W밖에 차이 안됩니다. 63W, 65W 이런데 둘 다 온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기본 클럽 쓰면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에요.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양쪽 다 뭐 겜맥스 400, V2 정도는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성비 있는 거 사고 싶으면 RC300 쓰는 것도 괜찮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작겠다고 뭐 EX-A310 게이밍 써도 상관없지만 거기서 2만원만 더 주면 얘는 어러스 엘리트나 아니면 박격포 살 수 있거든요. 물론 토프 프로가 제일 좋긴 한데 얘는 너무 비싸니까 더 주면 얘들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의 장점은 뭐예요. 나중에 3700X 같은 걸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원부 튼실하고 방열판 많고 거기다가 확장선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2만원 더 주고 요거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1번 롤론 기가바이트 B4M 어러스 엘리트 추천드리고요. 2번 롤론 터프 프로 추천드립니다. 터프 프로 품젓이 바퀴 퍼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램은 마찬가지로 삼촌전자 8기가 2개 총 16기가 메모로 선택했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2060을 넣었습니다. 2060 스톰엑스 듀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화이트인 버전과 그냥 듀얼 엑스 버전이 있는데 실제로 듀얼 엑스 버전하고 화이트 버전하고는 색상 차이 빼고는 없어요. 근데 화이트가 1,2만원 더 쌉니다. 여러분 화이트가 가성비가 좋아요. 이쪽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노3D 2060 게이밍 50 백플레이트 사도 됩니다. 이거 고주파음이 종종 나긴 하거든요. 제품 제가 몇 개 받아 써보니까 그래서 진짜 가성비 극한으로 딱 잡겠다 하신 분 후자로 보시고요. 2번 웬만하면 1번 견적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용량을 늘렸습니다. 500기가로 근데다가 정품 SSD를 써요. 이유가 있는데 PM98을 왜 안 써요? PM98을 지금 11만원 정도 합니다. 11만 6천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970 EVO 정품하고 만원밖에 차이 없습니다. 만원 차이면 저는 970 EVO 정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품을 먼저 넣어뒀고요. 그리고 가성비 있게 짜겠다 하신 분은 웨스턴 디지털 블루 500기가 가시면 되겠네요. 100만원대쯤 되면 SSD에 게임 깔고 SSD 500기가로 증설합시다. 파워가트리는 많이 600W 골랐고요. 만원 600W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하이퍼 K600 쓰시면 될 거예요. 두 놈 차이점은 효율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위에 놈은 AS가 6년 밑에 놈은 AS가 5년 그리고 불량률은 서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불량률을 더 낮게 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60급 정도 되면 저는 미니 케이스 어제 가면 조금 피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FULL-ATX 케이스인 S700 S4S를 우선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L560 SE 쓰거나 특히 L560 SE 지금 저소음 펜모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는 S830 쓰는 것도 괜찮고요. 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요. 이 견적의 전체 평가는 3500X의 경우 가장 저렴한 보도에서도 램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램오버를 하면 9400F보다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제 채널 보면서 램오버를 할 줄 아신다? 아니면 제 채널 보고 처음이지 한번 따라해보시겠다? 그러신 분들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인텔 100만원 견적돼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줄 거예요. FHD 게임에서는 보통 옵션 타입 안하고도 대부분의 최신 게임은 60프레임 이상 뿜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고사양 게임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FHD 기준이요. 자 그러면 100만원대 AMD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110만원대 인텔 한번 보도록 하죠. 110만원대 인텔 CPU 80만원대 인텔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에 8700 넣으면 안 돼요. 8700 답도 없는 가성비인가 아시죠? 그렇다고 뭐 딴 거 넣을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텔을 100만원대 초에서는 넣을 수 있는 게 9400F 혹은 9600KF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9500F 가격 보셨어요? 9500F가 지금 9600KF보다 비싸요. 그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9600KF를 골랐다면 무조건 쿨러가 필요하니까 겜백스 400 V2로 사야 돼요. 9400F는 기본 쿨러 주셔도 되고요. 메인보드 같은 B360 M 박격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7 써야 돼서 B365 써야 된다. 그러면 B365 M 어로스 엘리트 양자 택일하시면 될까요? 둘 다 괜찮은 포트입니다. 램은 마찬가지로 16기가고 삼성전자 피살때만 팅그룹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도 2060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냥 2060이 아니라 2060 슈퍼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110만원대는 이 2060 슈퍼를 꽂으면 일반 2060보다는 12%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갤럭시 EX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가로는 다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금가로 살 때는 이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카드가로 사게 된다면 워낙 가격 격차가 비슷해지고 좀 더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트윈 프로젝트 7 쓰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 투포7의 AS센터가 CS이노베이션에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당연히 갤럭시로 가시는 게 나을 거고요. 여튼 두 제품 다 뭐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970 EVO M.2 옆이랑 똑같이 500기가 SSD 사용했고요. 여러분이 뭐 예산이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좀 잡고 싶다 싶으면 웬디 블루 500기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니스 600W로 여전히 충분하고요. FSP 하이퍼 K 600W 하셔도 좋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거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물론 9만원대 케이스까지 올라가신 분은 잘 없겠지만 S830 써도 괜찮고 레베카 써도 괜찮고 S700 써도 좋고 8호 M도 괜찮습니다. L560 L560 S115 패속 조절하고 조사음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110만원대 인텔 견적 총평가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상호 최상호 FHD 환경에서 어느정도 프레임을 보여줘요. 산타로 같이 극한의 게임 빼고는 대부분 한 100에서 100에서 160정도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FHD 144 모니터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2060 슈퍼쯤 되면 2060 슈퍼 쓰시면 9600 KF도 어느정도 제 역할을 발휘합니다. 9400 보다 확실하게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니 이거 조합이라면 9600 KF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보통은 오버클럭하지 않는 9600 KF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픽 성능이 제법 올라간 상태에서는 살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10만원대 인텔 견적 여기서 마무리하고 120만원대 AMD 한번 봅시다. 120만원대 AMD는 FHD 100에서 144 또는 QHD 60에서 80정도는 중상업 상업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고사양 게이밍 제품입니다. 3500X와 제가 3500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 인텔 견적하고 똑같아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왜? 성능이 똑같아보셔도 틀리지 않은게 그래픽 카드로 똑같은 2060 슈퍼를 넣었어요. 다만 CPU만 라이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견적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왜 차이가 나냐면 파워를 브론즈 방식으로 바꿨고요. 케이스를 좀 더 고가형을 넣었고 근데다가 얘네는 제가 기본 쿨러를 쓰지 말라고 쿨러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이 옵션 다 빼고 인텔하고 똑같은 쪽으로 쭉 가도 돼요. CPU 보드만 바꾸시고요. 그럼 110만원대 AMD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이 3500X와 3500의 장점은 제일 싼 AMD보드에서도 램오버가 된다. 그 램오버를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9400F보다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온다 그랬죠. 물론 그건 3500X 기준이고 3500은 램오버를 해야 겨우겨우 9400F를 따라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겜맥스 400V2 정도 쓰면 충분하고요. 좀 조류하기 편한 거 쓰고 싶으면 잘만 CNPS 9X 옵티마 쓰시면 됩니다. 보드는 앞전에 얘기했던 100만원대 똑같은 거 씁니다.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혹은 터프 B450M 프로 또는 예산이 타이트하면 EX A310M 게이밍 스티컴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거예요. 램은 8기가 2개 삼성 메모리 똑같이 쓰고요. 램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만 보세요. 갤럭시 2060 슈퍼 화이트 그리고 MSI RTX 2060 슈퍼 게이밍 X 트윈 프로 이렇게 두 제품을 우선 추천드리고 이거 화이트 말고 블랙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블랙 버전이 품절이 종종 일나기 때문에 화이트를 우선 적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아한 사태 때문에 물건이 다소 부족하거든요.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갈 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까면 갤럭시 카드 까면 트프 세븐 가주면 가성비가 좀 더 좋을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970 EVO 뭐 예필이랑 똑같은 거 썼어요. PM981 가격이 다소 상승해서 만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정품을 골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성비 좀 작겠다면 웬디블루 500기가 가시면 되고요. 시손이 그 SCB3 제가 브론즈 파워로 바꿨는데요. 사실 마이크로니스 600W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 놈으로 가면 약간 더 그래도 효율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기세 조금 저감할 수 있고 조금 더 품질이 좋기 때문에 기대 수면값이 약간 더 길겠죠. 그거 생각해서 위에 거 가도 괜찮다 생각해서 양자텍이라고 넣어뒀습니다. 케이스는 제가 브라보텍 트저 850M을 골라놨는데 실제로는 S700 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금 낮춰 쓰셔도 돼요. 아니면 뭐 L560 SE 써도 괜찮고요. 레베카도 괜찮고 여튼 여기 있는 케이스 중에 원하는 거 넣어 쓰시면 됩니다. 평가는 똑같습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 프로블브 원활하게 즐기거나 아니면 QHD 60 중업 상업 정도로는 원활하게 즐기만 하다. QHD 이사사는 옵션 타입에도 무리고 네모브를 빡빡하게 하면은 207 슈퍼 까지도 짝지어 쓸 수 있는 CPU가 3500X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평가고요. 그럼 120만 대 견적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은 2부로 만나 뵙겠습니다. 뭐 급하게 끝나는 기능이 있지만 어차피 2부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30만원대부터 120만원대 견적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2부로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뵈게요.